어? 어떤거 제일 힘들었었어요? 맞춘. 피망. 피망?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냄새요. 아, 냄새. 우리 팀이죠? 네. 자, 다음 팀은 페이 팀이죠. 재밌겠다. 우리의 2등이야. 아, 그래요? 자, 페이는 3번 골랐어요. 페이 팀은 3번 골랐어요. 자, 하다가 둘이 뽀뽀해도 되고요. 네, 뽀뽀해도 됩니다. 아, 기대된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 뭐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직 안됐어요. 진영이 코가 높네. 까짧. 꽉 찼네, 꽉 찼네. 자, 준빈. 하나. 야, 이거 진짜 된다, 이거 진짜 큰일다. 신마다, 이게. 하나, 둘, 셋. 야, 이거 맞춤 대박이다. 아닙니다. 물총. 아닙니다. 장난감?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같아. 헤어드라이기. 오오오오. 멋지게? 진짜? 진짜? 뭐야 이게? 노트야 노트 공채 공채 뭐야 이거 공채 일단 패스 패스 풍선 패스 패스 이거 너무 어려워요 뭐야 이게? 이거 뭔데? 이게 냄새 안나와? 형 이거 뭐야? 조장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니 근데 그 이거 뭐 저희 힌트라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저희도 힌트 없이 맞췄는데 먹어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3, 2, 1 시간 다 됐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패스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거 두 번째 드라이기 맞춘게 대박이다 드라이기 에어박 대박이다 이거 요리 안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저 봐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페이 팀은 하나 맞췄어요 여기서 하나도 못 맞추면 우리가 2등이야 저희 1등이네 이제 지하 팀 남았습니다 딱 3개 무거워요 지하? 진짜로? 진짜 무거워? 무거워요? 하나 둘 셋 지하 물건 가져오세요 잘생겼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체크 체크 아니야 비슷해요 비슷한데? 먹지마 무슨 거 아니야 뭐야 이거 글러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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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글러브지? 자 두 번째 거 오 뭐야 완전 비슷해 이게 쉬워 체크 체크 신문 좀 비슷해 아 콜콜 그 부셔 아니 아니가? 뭐지? 모르면 패스해도 돼 시간이 없어 뭐야 이거 이거 세 거 맞죠? 물 안되면 빨리 패스 다음 하나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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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자루가? 자 뭐야 이거 이거 빨리 빨리 나왔어 야구박물치기 아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냄새 안 나? 3, 2, 1 무, 무, 무 아 놀랬네 잠깐만 두 번째 거 보여주세요 먹고 있는 거 뭔지 보여주세요 빗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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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물이 닳는 게 진짜... 왜 물 먹고 있냐? 물이 냄새 나지 않아요? 물 원래 냄새 나잖아 물 안 나요 완전 안 나요 껍질을 까야진 않아 친냄새 났네 이렇게 해서 이게 시간도 나오거든요 우리 팀 3개 다 맞췄는데 40초동안 40초만 썼어요 K팀이랑 지하팀 60초동안 하나만 맞췄습니다 공동 2등인거에요? 네 공동 2등 우리 점수 너무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가위바위보로 제일 공평하는 방식으로 가위바위보로 할까? 미친사람은 2등, 진사람은 3등 알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서 정비팀 1등, 페이팀 2등 마지막 3등 지하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총점수는 조미팀은 4점, 페이팀은 5점 지하팀은 3점 그래서 페이팀은 최종 우승했습니다 일단 페이가 지금 1위입니다 1위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팀한테 다른팀 벌칙이 있거든요 오늘 벌칙은 익힌팀 얼굴 몰아주기 사진 찍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게임 조장도 같이 하니까 우리 조장도 같이 찍어야죠 같이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저희가 우승자가 판단해서 와 이건 진짜 안 못생겼다 이건 너무 예쁘다 이것도 잘생겼다 그럼 다시 찍어요 다시 가요 슈가씨 오늘 되게 인정했네 기다려요 저희끼리 했는데 잘생긴 척 하더라고요 몇 명이 아 그래요? 몇 몇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는 동안 벌칙 사진 찍어볼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추천해주세요 추천해주세요 Let me know Let me know Let me know 듣고 다시 올게요 마무리 된 이 선유 위에서 나 홀로 버티고 있어 이젠 내게 말해줘 끝났던 걸 let me know 순간 단위로 눈가인 뚝뚝뚝 비가 고여 니가 고여 숨 안 쉬도 니가 보여 사랑은 벚꽃처럼 펴다가 쉽게 지는 길 만나봐 꿈꾼 것처럼 우린 불꽃처럼 탔다가 쟤만 남게 됐잖아 Hey girl 안헌 니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 니 선이 몸쪽도보다 뜨거워도 너의 온기조차 사라질 선유 위에서 계속해서 제 자리에 돌돌이표 마치 푸끄어진 악보 위에 나 홀로 돌고 있어 마무리 된 이 선유 위에서 나 홀로 버티고 있어 이젠 내게 말해줘 끝났던 걸 let me know Yeah Girl let me know Girl let me know 이미 다 끝난 건 알고 있지만 미련이라도 남지 않게만 Girl let me know Girl let me know Girl let me know 뭐라도 말해줘 I just wanna know No, no, no I just wanna know No, no, no 니가 니 마침표 앞에서 버티고 있어 그러니 뭐라도 내게 말해줘 Girl let me know 넌 함께 한다는 짓머들 Girl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외별의 힘에 무너진 Domino It's Julie Romeo 너무 뜨겁게 너 좋아한 건 Jill 너와 내 온기가 지켜질 Jill 이제와 돌이켜 너와의 feeling 뭐 할까란 일은 니 생각과 지금 넌 나의 밤에 별을 가져가 낮에 해를 가져가 결국 남은 건 하나 찬구름의 어둠아 그래 만남도 있어 메어진도 있을 거라는 법 Never ever Yeah 무슨 법이 다 너비고 싶어 스스로 외면 너에게 죄면 마무리 네 선율 위에서 나 홀로 버티고 있어 이젠 내게 말해줘 끝났던 걸 Let me know Yeah Girl let me know Girl let me know 이미 다 끝난 건 날 잊지마 미련이라도 덜지 않기만 Girl let me know Girl let me know Girl let me know 뭐라도 말해줘 I just wanna know No, no, no I just wanna know No, no, no 미련이 마침뼈 앞에서 버티고 있어 그리 뭐라도 내게 말해줘 Let me know 다 처음에 나라보 멍청이 일지 몰라 이미 다 끝난 사람 하나 둘 맞고 살잖아 멀리 있는 건 아냐 Uh, uh, uh 될 수 없단 것도 알아 Uh, uh, uh 근데 가끔씩 찐 듯해 차하듯이 다시 내 속에서 터질 것처럼 물컥 올라와 난투하게 만드니 상상 속에서 누가 써보고 와해하고 눈을 이해해 네 손짓 네 눈빛 헤매한데 사라지진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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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Let me know 오늘은 점양분 오셨어요. 아, 평소에는 여섯 명 같이 다니구나.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석마음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 게임 잘하면 스텝즈와 다함가에 나눠 먹을 수 있는 떡볶이 상품관으로 떡볶이! 떡볶이 진짜 좋아요. 떡볶이 상품권 받기 위한 게임 이름은 진실 혹은 거짓. 아주 유명한 떡볶이 집이에요. 지금 멤버들이 앞에 카드가 넣어 있어요. 여섯 장 중에 다섯 장은 진실이라고 써 있거든요. 한 장은 거짓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각각 카드 한 장씩 고른 다음에 진실 카드 뽑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얘기 다 진실으로 해야 되고 거짓 카드 뽑는 사람은 당연히 무조건 거짓말을 해야 돼요. 과연 방탄소년단 거짓말 실력이 어떤지 기대를 할게요. 우리들을 잘 섞여서 저희가 범인을 못 맞히면 떡볶이 상품권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럼 카드를 한 명씩 한번 뽑을까요? 뽑을까요? 그러면 다 같이요? 네. 한 명씩. 카드 다 골랐죠? 서로 알려줘도 돼요. 멤버들끼리. 멤버들끼리 알려줘도 돼요. 공유해도 돼요. 누구 거짓 카드 골랐는지 얘기해도 돼요? 네. 공유해도 됩니다. 공유해도 됩니다.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요. 고유. 근데 우리는 뭐 이야기... 과해, 과해, 과해. 저희 진짜 여태까지 한 번도 마친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무조건 이길 거예요. 질문입니다. 먼저, OX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저는 자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이건 뭐? 한 명 한 명씩 X V X? X? OK 제이홉 X? 이게 X? X? 형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왜왜? 나 잘생겼어 그러면 일단 정국씨 왜 자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안잘생긴다고 생각해요? 이유 좀 알려주세요 이유는 없고요 정국씨 보기에는 멤버 중에 누가 잘생긴 얼굴이에요 저는 다 잘생겼는데 뻔하게 이야기하지 마 하하하하 제이홉이 못생겼어요 한마디 해줘서 모르는 왜 자꾸 신경건들어 여기 없는 랩몬 형이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아 LA에 있는 분 이도형한테 잘 보이는 거구나 그러면 V씨는요? 잘생겼다고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잘생겼다고는 별로 생각하지는 않은데 그냥 완벽하게 생각한거죠 하하하하 그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너무 잘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잘생긴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잘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랑 똑같이 생각나 하하하하 슈거는요? 저는 제가 안잘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냥 거울 보고 있으면 하하하하 왜그래 불쌍하게 되게 시대를 잘 타고났구나 하하하하 뭐 제가 2000년대 초반이라던지 90년대 후반이나 쓰면 하하하하 슈거씨는 생각했을 때 어떤 얼굴은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저요? 뭐 예를 들면 원빈씨라던가 아 정말 실망하다 나랑 친하니까 나한테 얘기 안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원빈 얘기하는게 잘했어요 신경쓰지마 신경쓰지마 신경꺼 하하하하 남성같게 생기는 스타일 되게 좋아해요 막 수영입고 막 막초 막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좀 까맣고 그런 에릭선배님 네 약간 뭐 에릭선배님이라던지 차승헌 차승헌 선배님이라던지 아 남자다운데 저는 이제 뭐 키도 큰것도 아니고 수염도 안나거든요 그리고 저요? 저는 평소에 제 얼굴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형은 이 형은 진짜 되게 잘생긴 배우 옆에 가야돼요 정말 아 그래야지 못듣겠어요 이제 막